안녕하세요 저는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. 2월 한국 역사 테마로 보여드릴 용화 암살입니다. 독립이 되냐고. 모르지. 그 치면 알려줘야지.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. 중요한 작전에 나서기 전에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사진을 많이 찍었죠. 여유를 느끼게 하는 좋은 장면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가슴 문끌한 한국 역사극 용화 암살을 저 호사카 유지 교수가 추정합니다.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겠죠. 미안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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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os 새겹이